인테리어 인테리어 싱그러운 봄날 설레는 이 기절을 딸기와 함께 더 달콤하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수요렘 브런치 카페에서는 건강에 좋은 따끈한 해독스프를 만들어 봅니다. 2019년 봄에는 어떤 인테리어가 유행하는지 잠시 후에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선입니다. 봄이 되면 몸이 나른해지고 졸리고 피곤해지게 마련이죠. 바로 다 충군증 때문이에요. 네. 저도 점심 먹고 나서 어찌나 졸음이 오는지 피해갈 수가 없네요. 충군증은. 점심 먹고 나서가 제일 졸리죠.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충군증의 특효약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햇볕입니다. 햇볕. 햇볕을 받으면 왠지 더 나른해지고 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점심 식사하시고 어디든지 좀 나가셔서 햇빛 받으면서 산책 삼아서 좀 걷다 오시면 충군증에도 좋고 몸에도 훨씬 더 활력을 준다고 하네요. 네. 오늘 점심 식사 먹고 과연 햇볕을 질 수 있는지 산책하러 가기 좋은 날씨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윤수연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쎄요. 수진 씨 뒤로 보이는 하늘은 왠지 이렇게 맑은 하늘 같지는 않아요. 오늘도 대기질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미세먼지와 건조함을 달래줄 반가운 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20에서 60mm 정도로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이 쏟아지겠고요. 지역별로는 강수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높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과 증평이 4도, 괴산은 2도, 옥천은 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 올 봄 들어 가장 높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낮부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미세먼지 지수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주말까지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봄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특히 3월은 학교 급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등 생활 속에서도 철저한 위생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엔 오늘도 수요일을 또 즐거운 수요일, 맛있는 수요일로 만들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설민수 방송작가 그리고 푸드테라피스트 강은경 선생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수 씨는 오늘 인사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옷도 날아가니까 뭔가 좀 봄 느낌이 물씬, 봄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아이돌 같나요? 약간 봄을 맞이해서. 아이돌로 확 가네요, 갑자기. 갖고 왔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중부지방의 셀럽 중세설민수 작가가 아니라 상큼민수라고 불리고 싶어요. 진짜 아이돌로 확 가는 느낌인데 상큼민수. 민수 씨가 항상 즐겁게 소개해주니까 너무 오늘도 기대되는데요. 일단 화면을 보고 상큼민수 씨라고 부를지는 고민을 해볼게요. 당신 고민고민하지마. 고민고민하지마. 우리 아침엔 가족분들도 딸기 많이 좋아하시나요? 오늘 딸기의 상큼함을 여러분 댁으로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선 고정. 팔로우 팔로우 미. 익스큐즈 미. 내 사랑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한 입에 쏙.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함.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새빨간 딸기의 유혹에 설민수 작가도 넘어갔네요. 어? 누가 다 먹었지? 나지. 중세설민수. 내가 다 먹었지. 싱그러운 봄날. 설레는 이 계절. 딸기와 함께 더 달콤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의 매력 속으로 지금 함께 빠져보시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 오늘의 주인공인 딸기를 만나기 위해서 충북 청주시 남일면에 있는 딸기밭을 찾았습니다. 빛깔 좋고 맛 좋은 딸기는 2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소확하는데요. 제철을 맞아 당도가 높은 딸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빨간 과일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에도 최고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기 딸고 계셨나봐요. 딸기 좀 하나 마쳐보세요. 근데 이거 안 씻고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드셔도 돼요. 요즘에 친환경 방법으로 찬떡으로 관리해가지고 그냥 드셔도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죠? 너무 달아요. 네, 맛있어요. 딸기. 우와, 대박인데요? 아드님이 딸기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지금 딸기는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3대 때 제가 물려받은 거고 지금 딸기는 지금 3월이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같이 한번 딸기 따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 수확 꿀팁! 빛깔이 곱고 과육이 단단하며 붉은 키가 꼭지 부위까지 퍼져 있는 것을 따는 것이 좋고요. 꼭지가 위로 솟아 꽃처럼 핀 모양의 당도가 높습니다. 두 사람도 빨갛게 익은 맛있는 딸기를 한 바구니 가득 담았네요. 어머, 어머, 근데 사장님 여기 이건 뭐예요? 보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리 맞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진디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디벌 새끼고 여기 잘은 보이지 않지만 막 날라다니는 날파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날파리가 아니고 진디벌이라는 거거든요. 아, 진디벌. 네, 진디벌이 여기 딸기 꽃잎에 진디물이라고 아시나요? 네, 네. 그걸 진디벌이 와서 잡아먹는 그런 농법으로 하는 게 친환경 농법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나중에 활동하면서 진디물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네, 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딸기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돼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청주시 남일면에 있는 딸기밭에서는 딸기 수확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갓 수확한 딸기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농산물. 제철 맞은 꿀딸기 맛보러 오세요. 향긋한 딸기철을 맞아 음료와 디저트에도 딸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딸기와 사랑에 빠진 설민수 작가가 청주 시내에 있는 딸기 디저트 카페를 찾았는데요. 어떤 메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문할게요. 딸기 뉴욕치 타르트, 진화 딸기 마차 타르트, 진화 딸기 카토 쇼콜라, 딸기 더비치 마차 카포네. 먹땅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딸기 디저트. 딸기 천국이 따로 없네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데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부터 딸기 타르트, 딸기 우유까지. 딸기 메뉴만 무려 10가지. 딸기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디저트는 가공되어 있는 퓨레나 시럽을 사용하지 않고 생과일로 시럽과 퓨레를 만들고 더 신선하고 건강에 좋게 드실 수 있어요. 날마다 농장에서 가수확한 신선한 딸기를 공급받아 최상의 메뉴를 만들고 있는데요. 딸기는 그 자체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디저트로 즐기면 더욱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딸기 디저트들. 지금부터 새롭게 변신한 딸기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딸기 장치 열렸네. 오, 사장님. 먼저 딸기 우유부터 먹어보도록 하죠. 맛이 어떤가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딸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딸기 철 대면 제일 먼저 찾으세요. 이게 어른도 어른이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유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담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딸기 우유 한 잔이면 속도 든든.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딸기 말차 타르트 한 잎. 오, 어떤 느낌이냐면 말을 타고 몽골 초원을 띄워놓는 그런 행복한 여유로움이 입안에서 느껴지네요. 말차, 말 아니에요? 왜요? 말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네요. 다음으로 맛볼 메뉴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이거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상큼하면서, 달콤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부드러운 생크림 안에 촉촉한 시트가 들어가 있고, 딸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담없이 누구나 좋아하셔서 가장 인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딸기 빙수 안 먹으면 섭섭하겠죠? 부드러운 우유 얼음을 곱게 갈아서 달달한 연유를 뿌리고, 그 위에 딸기를 얇게 썰어서 올리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 딸기 빙수 완성입니다. 수제 딸기 청을 곁들여 먹으면 진한 딸기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음, 너무 맛있어. 같이 드셔보세요. 네. 맛있는 건 함께 먹어야 제맛이죠. 맛있죠. 달콤한 딸기는 뱃속에 가득 저장하고, 이번에는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딸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와, 새빨간 딸기 캔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캔들은 시각적으로도 예쁘고 털취 효과가 뛰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딸기 모양이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가 만들 캔들은 딸기, 실제 딸기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도록 할게요. 이게 딸기 모양의 틀인가요? 네. 재료 준비 끝. 딸기 캔들 원데이 클래스 시작해볼까요? 다시 향 한 번씩 해보시고요. 원하시는 향기를 한 가지 골라주시면 돼요. 설민수 작가는 딸기와 어울리는 상큼한 향을 골랐습니다. 굉장히 상큼해요. 시원한 향부터 달콤한 향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전부 다 선생님이 직접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이 왁스라고요?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 그런 재료인 거죠. 딱 보기만 하면 삼계탕 끓인 국물 같기도 해요. 화색깔이. 소이 왁스의 색깔이 투명해질 때까지 녹인 다음 적당량을 종이컵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골라놓은 향을 소이 왁스 향의 10%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정확한 계량이 포인트. 소이 왁스가 굳을 동안 딸기 모형을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도 투명해질 때까지 녹인 소이 왁스를 종이컵에 부어주는데요. 여기에 빨간 딸기 색 색소를 톡톡 뿌려줍니다. 색이 되게 예뻐요. 빨간 색깔 컬러가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도 향을 소이 왁스 향의 10%만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딸기 모양 틀에 부어볼까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긴장돼요. 실수할까 봐. 딸기 모양 틀에 하나 둘 차곡차곡 채우는데요. 이 과정이 초콜릿 만드는 것과 비슷해서 재미있습니다. 소이 왁스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릴게요.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맞아요. 쏙 빠지는 딸기 캔들. 실제 딸기로 찍어낸 틀이기 때문에 캔들이 딸기 실물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 이제는 딸기를 테두리 위에 올려서 정말 딸기 케이크처럼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정말 딸기 생크림 케이크 같아요. 이렇게. 네. 오늘의 주인공 딸기. 정말 예쁘네요. 딸기 캔들 완성. 딸기 캔들로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은은한 향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네요.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딸기 캔들. 여러분도 꼭 만들어보세요. 딸기 캔들과 함께 다가오는 봄. 향기롭게 보내세요. 달콤한 맛에 한 번 반하고 상큼한 향에 두 번 반하는 매력 덩어리 딸기. 선물처럼 우리 곁에 찾아온 따스한 봄날.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새빨간 딸기와 함께 행복한 계절 만끽하세요. 역시 딸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화면에서 딸기 맛이 막 스며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민수 씨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 또 앞에 잔뜩 뭔가 귀여운 것들을 늘어놓고 계세요. 짠. 제가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일명 스타 애장품. 중세 애장품. 중세 소장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귀여운 딸기 인형이라면. 저거 너무 탐나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제가 본 상큼한 딸기 인형. 아침엔 소품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탐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딸기 캔들이에요. 딸기 캔들.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민수 씨가 저걸 아까 갖고 들어오는데 생크림, 딸기, 케이크인 줄 알고 퍼먹는 케이크. 끝나면 같이 먹자고 해야지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예쁘다. 옆에서 보면 더 크림같이 보여요. 캔들이었어요 저게. 옆에 있는 우리 강쌤님. 저 캔들 잘 만들었어요? 예쁜가 좀 봐주셔서. 향 어때요? 예뻐요. 캔들 향기 너무 은은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만큼은 민수 씨를 상큼 민수 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상큼 민수. 저번에 우리 브런지 카페에서 핑크 파워 스무디 딸기를 만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딸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았을 것 같아요. 진짜 딸기랑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제철과일, 제철과일 하는지 제가 딸기를 촬영하면서 알게 됐어요. 정말 꿀에 절인 것처럼 굉장히 달콤했고요. 정말 어디 가서 그렇게 달콤한 딸기를 먹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서 저처럼 딸기 드시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청주시 무늬 딸기밭에서는 주말마다 딸기 수확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봄나들이 겸 딸기 체험하러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아이랑 함께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민수씨가 저거 문의 면에서 따왔을 때 그날 딸기를 한 알음 갖고 왔거든요. 어찌나 민수씨가 한 알음을 따왔어요. 먹고 나눠주고 했는데 또 남아서 또 먹고 또 먹고 했는데도 정말 최근에 먹어본 모든 딸기 중에 제일 달았어요. 맞습니다. 꼭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딸기 디저트 카페? 저희 딸기 뷔페도 요즘 호텔에서 봄 되면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디저트 카페 가시거나 공방 가보셔도 충분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기 컨셉으로 이렇게 데이트 코스 한번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솔로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데이트 코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올 봄 딸기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소서! 솔로들도 충분히 솔로들끼리 같이 가시면 솔로들끼리 혼자 가시면 또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부지방의 셀럽 중셀민수씨와 함께 솔로민수씨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후부터는 봄비 소식도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아침에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는지 또 두 분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문제 지금 내드릴 건데요. 그래서 하던 일 스톱하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빨간 과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딸기 2. 체리 3. 참외 4. 석류입니다. 지금 저기 민수씨가 이 중에 정답! 과일의 색깔이 있네요. 진짜 거기 있는 노란색이고 속에 왜 하얀색도 있고 왜? 진짜 딱 그거예요. 맞아요. 오, 그러네요. 옷이 그거네요. 오늘은 이런 과일은 좀 땡 탈락인 것 같아요. 옷이 정답입니다. 민수씨 옷이.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실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많죠. 후보사하면서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오늘 나와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짜 딸기 좋아요. 그래서 가끔씩 딸기, 바나나, 아저씨 이런 거. 혜선씨는 어떠세요? 저는 과일 웬만한 거 다 좋아하는데.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복숭아 좋아하고요. 그리고 청포도 이런 거 좋아해요. 청포도. 상큼한 거. 나도 좀 있어 보이는 거 얘기할걸. 딸기도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네. 여러분 있어 보이는 거 없어 보이는 거. 딸기가 비싸잖아요. 그런가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과일. 사진도 좋고요.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수요일에 브런치 카페가 열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꼬마김밥 레시피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꼬마김밥을 후기를 무려 두 분이나 보내주셨대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요.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시청자 홍지환님께서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휴직하고 첫날 방송을 보고 꼬마김밥을 만들어봤어요. 하시면서 아이 학교 끝나고 오면 간식으로 주려고요. 집에 있는 재료 털어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혼자 여섯 줄이나 먹었네요.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간식용으로도 식사 대용으로도 딱이에요 하셨는데 사실 휴직하고 첫날이 가장 마음에 여유가 있고 뭐 이렇게 뭘 할지 싶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저희 방송 보시고 꼬마김밥을 직접 만들어보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정말 잘 만들어 드신 것 같아요. 사진이 나오진 않았어요. 나왔어요. 아까 나왔어요? 아가지고 못 봤어요. 집에 있는 재료를 되게 잘 활용하신 거죠. 그랬군요.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청자 이선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랑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즐겁게 꼬마김밥 만들어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겨자 소스까지 만들어서 찍어 먹으니까 알싸하면서 더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금치를 저수분 조리해가지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죠. 요리를 했더니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열심히 따라하다 보면 요리 실력도 늘겠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난번에 겨자 소스가 있지는 않았는데 겨자 소스까지 다 만들어서 드셔보셨나봐요. 아이와 함께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은 메뉴이고요. 건강하게 조리하는 방법 더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기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요. 두 분께 쿠킹클래스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에 후기 보내서 쿠킹클래스 수강권 받았잖아요. 제가 그 두 분들의 선배네요. 당첨 당첨. 아직 안 가셨죠? 아직 안 갔어요. 우리 저기 홍지원님하고 이선영님하고 민수씨하고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나란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1주차 선배입니다.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른식 카페 오늘 후기와 함께 좀 훈훈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메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뉴 공개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패독스프입니다. 패독스프. 색깔이 맛이 진할 것도 같고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해독주스는 많이 봤는데 해독스프는 저도 좀 낯섰네요. 지춤몹을 해독해주고 면역력도 올려주는 메뉴입니다. 구하기 쉬운 재료로 건강스프를 만들어서 드시면 좋고요.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의 메뉴도 늦여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혜선씨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해독주스는 한때 열풍이었고 요즘도 사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고 해독이라는 게 진짜 많은 분들이 항상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습관으로 현대인들이 질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몸에 좋은 해독스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몸을 해독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해독은 일단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를 좀 많이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 내 몸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좀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간, 신장, 폐, 장, 피부를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해독인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닐까. 이거 많이 아시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사회생활하다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싫어하는데 그렇게 말술로.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래서 평소에 디톡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면역력이 떨릴 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해독스프는 몸을 가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니까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더더군다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해독스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해독스프 재료입니다. 신선한 채소들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볼까요? 당근, 샐러리, 양파, 비트, 고구마, 양배추 필요하고요. 해바라기 씨도 들어갑니다. 비트는 간 해독에 좋습니다. 그리고 샐러리는 비타민, 수분,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이 많고요. 식이섬유술도 많아 다이어트에서 좋은 채소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디톡스, 해독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딱 보기에도 아주 건강해 보이는 식재료가 한자리에 다 모였어요. 거의 집에 있는 재료이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데 만약에 고구마가 없으면 단호박, 양파가 없으면 마늘이나 대파를 넣어주시고요. 토마토를 더 곁들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료 보니까 오늘 처음 소개하는 해바라기 씨가 좀 눈이 가네요. 해바라기 씨는 정말 좋은 불포화 지방선이어서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정말 이로운 작용들이 많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구입하실 때는 색깔이 진하고요. 통통하고 크기가 일정한 것을 고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바라기 씨는 볶아서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요즘은 잘 나와서 생으로 드셔도 좋고요. 고소함을 더 하시려면 살짝 볶아서 드시는데 볶아놓으면 하루 내 드셔야 돼요. 아니면 냉동보관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재료 준비를 마쳤고요. 해독수프의 첫 번째 조리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손이 저기 선생님 손이죠? 그게 칼질이 빠르신데. 고구마 그리고 샐러리도 역시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근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쁘게 썰 필요 없습니다. 적당하게 썰어주세요. 양배추도 한 입 크기 정도로 썰어주네요. 네. 비트도 얇게 슬라이스에 썰어주고요. 빨간 무라고 불리는 비트는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재료들을 적당하게 얇게 얇게 잘 썰고 계십니다. 너무 모양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비트까지 썰어서 얇게 슬라이스로 썬 재료들을 커다란 냄비에 담네요. 해바라기 씨를 넣고요. 물을 붓는데 물 양은요. 모든 내용물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넣어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다 잠길 정도로? 네.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요. 이게 또 끓이는 시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센 불에 끓이지 마시고요. 중불로 약 40분 정도 끓여주시는데 뚜껑이 막 들썩들썩해서 열릴 정도로 센 불을 하지 마시고요. 김이 모락모락 이렇게 작게 날 정도만 중불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불로 40분 적지 않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어쨌든 재료 손질하는 과정이 전혀 번거롭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채소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적당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칼질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아주 쉬우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를 잘 알지 못하는 일명 유알못. 유알못은 저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역시 선생님의 레시피는 엄지척. 엄지척입니다. 두 번째 조리 과정도 정말 간단한데요.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조리 과정 그럼 살펴볼까요? 만나보겠습니다. 네. 끓인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냄비 뚜껑을 열어볼 거예요. 이야. 저런 비주얼이 되는군요. 채소들이 아주 푹 익었습니다. 이게 뭐 토마토 같기도 하고 파프리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비트 때문에 색감이 빨갛게 물들었죠? 이제 냄비에 있는 잘 익은 채소를 믹서기에 옮길 거예요. 보니까 뭔가 믹서기가 되게 좋아 보긴 한데 평소에 쓰는 믹서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고성능 믹서기입니다. 저희가 고성능 믹서기를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뜨거운 걸 달 때는 스테인무스가 가장 안전하고요. 아님의 질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스프가 일단은 곱게 갈려야 먹기도 좋고 특히 아이들이 되게 고와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성능 믹서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리가 오늘은 말 그대로 스프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했어요. 재료 준비부터 과정도 다 간단했는데 그 해독 스프가 저희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해독 스프입니다. 먹을 때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해독 효과가 좋아요. 제가 뿌려서 왔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일단 색깔도 그렇고요. 향이 당근 향이 좀 나는 것 같고요. 맞아요.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몸에 좋은 딱 그 냄새예요. 맛은 어떨지 혜선 씨가 먼저 맛을 보고 있는데 어때요? 맛있어요? 아참? 되게 맛있어요. 이게 하나의 맛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맛이 다 나겠죠. 근데 되게 든든해요. 느낌이 든든한 느낌에 미수 씨는 어때요? 맛 지금 보고 계신데 맛이 굉장히 고와요. 맛입니다. 곱고 모유수유만 한 갓난아이처럼 제 몸이 완전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억이 나나봐요. 기억이 나면 안 됐대요. 그만큼 해독이 아주 원활히 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비유가 너무 적절한데요. 구분을 안아서 어떠해요? 이게 고성능 믹서기에 갈았더니 역시 진짜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약간 근데 건강한 느낌 들지 않아요? 끝맛이? 끝맛도 그런데 향은 제가 당근 향이 많이 나서 사실은 맛보다는 건강이라고 생각했는데 맛이 있어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티끝이 또 고소하지 않을까요? 고소하고 너무 맛있고요. 뭔가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쭉 하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색 씻어주는 특히 아빠들이 전날 이거 하셔가지고 눈에서 술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침에 이거 드시면 깨끗한 느낌으로 천사가 된 느낌으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브런치를 먹었더니 다음 주 메뉴가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바로 메뉴 다음 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볼 메뉴는 닭고기 치즈 샌드위치입니다. 이것도 대단하네요. 닭고기 치즈 샌드위치 흥분됩니다. 촉촉하고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요. 기존에 만나봤던 샌드위치와는 조리 과정이 약간 다르고요. 더 쉽고 간단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오늘 먹어본 해독스프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네요. 얼른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재료는 샌드위치 식빵이 필요하고요. 닭가슴살 체다치즈 유기농 마요네즈 달걀 소금 드라이 파슬리 해바라기 씨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닭고기 치즈 샌드위치 말만 들어도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네요. 그냥 제목만 들어도 딱 맛있을 수밖에 없네요. 다음 주에 만나본 메뉴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만나본 다음 주 메뉴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해독스프를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만 드세요. 몸에 해독이 필요한가 봐요. 여기서 아침을 해결하시네. 그러니까요. 꼭 저기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본 메뉴 해독스프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저희 후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유기농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쿠킹클래스 수강권 보내드리고 있어요. 레시피는 어디서 찾으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 MBC 충북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겠고요. 네. MBC 충북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아침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꼭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왠지 샌드위치 달걀물 입힌 느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벌써 기대되는데 오늘 일단 수요일을 즐겁게 만들어주신 우리 중셀 민수 씨 우리 또 강현경 선생님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소서. 행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관절의 유연성과 허리, 복부의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동작 바운드 비둘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쪽으로 구부려주시고 오른다리는 뒤로 뻗어서 발등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내 골반이 정면에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골반이 혹시 뜬다면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만 하셔도 되시고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몸쪽으로 가져와줍니다. 여기서도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손으로 발을 몸쪽으로 당겨오며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팔꿈치를 발등으로 감싸주시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껴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시선을 정면 앞쪽을 바라보면서 발을 내 몸쪽으로 가져와서 늘려줍니다. 골반은 정면 유지해 주시고요. 이 자세에서 호흡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의 긴장감 조금 더 풀어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구부리고 가져와서 스트레칭하는 걸 느껴보고 양손 머리 뒤에 깍지 시선은 정면 가슴을 더 열어주고요. 복부 긴장해주고 허벅지 앞쪽도 스트레칭 내는 걸 느껴봅니다. 천천히 손을 풀러서 제자리 발도 다시 제자리로 가져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오늘 자세는 바운드 비둘기 자세는 너무 저기 혜선 씨 되세요? 저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표 선생님 너무 가볍게 하시는데 아마 저기 강 선생님의 해독주스 해독수프를 많이 드시면 가볍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빨간 과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딸기 2번 체리 3번 참외 4번 석류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노란 게 있습니다. 정답 문자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제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 무엇인지 인증샵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봄도 됐으니까요. 소위 말하는 봄맞이 대청소 아마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다들 하셨을 수도 있어요. 집안 분위기 한 번 바꿔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봄을 지나쳐 버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봄맞이 인테리어 노하우 과연 2019년 올 봄에는 어떤 인테리어가 유행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독주부가 전하는 생활의 정보 노하우 궁금한가 이슈요. 복과 센스를 부르는 봄맞이 인테리어 노하우 생동하는 봄을 맞아 꾸벼보는 우리집 세단점 비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예로부터 출세와 부귀 영화를 중시 여겼던 우리나라. 손바닥만한 작은 얼굴에도 기룡화복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바로 관상이죠.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왜 아직도 대답을 못하겠는가 왕이 될 상이옵니다. 성군이 되시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관상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풍수질입니다. 좋은 터잡으러 가야지 사람을 묻을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땅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좋은 터 이제 그런 땅을 찾고 싶네 수백 년 세월이 흐른 지금 땅의 형세보다는 아파트 입지를 꼽게 됐고 내가 사는 집안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터의 기운을 잃던 풍수가 실내 인테리어와 만났는데요. 분위기에 복의 기운까지 달라진다고 하네요. 아우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아우 이걸 다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치우는 사람 따로 이거 빨리 못 치워 아 어차피 씻을 건데 왜 정리해 들어오던 복도 달아나 이거사 현관은 자고를 깨끗해야 되는 법이라고 했는데 아니 선생님 제 말이 틀려요? 제 말이 맞죠? 현관은 항상 깨끗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관에서 사랑도 들어오고 행복도 들어오고 복도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데 현관이 지저분하면 그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다 탁하게 만듭니다. 특히 현관 정면에 거울을 다르면 그 좋은 복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다 반사시키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다르려고 하면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왼쪽에다 현관을 다르면 재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에 숯이라든지 이런 걸 놓으면 나쁜 기운을 정화시켜도 좋고 아이 어머니 이 가구들을 다 이렇게 다닥다닥 벽에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아이고 지금 얘가 무슨 소리를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먼지 쌓이게 한 복판에 갖다 놓으라는 얘기요 아 그리고 어머니 특히나 이곳은 벽에서 그냥 떼어놔야 된다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여 그래 아니 그게 뭐예요 그래 그건 바로 침대입니다. 침대는 벽에서 30cm 이상을 띄워놓아야 되는데 30cm 이상 띄워놓는 이유가 벽에서 나오는 시멘트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이라든지 또 벽지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액체 이런 것이 얼굴이라든지 이런 몸에 묻기 때문에 띄워놓아야 되는데 그 띄워놓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협탁이라든지 이런 걸 꼭 놔서 꼭 그 센티를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아이고야 그냥 새집이라 좋다 야 그냥 깔끔하게 잘 치우고 사네 아니 잠깐만 아이고 여기 여기 냉장고하고 이 전자레인지는 이렇게 나란히 두면 안 돼 야 아 무슨 말씀이세요 편한 게 최고지요 냉장고 옆에 전자레인지 동산도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모르는 소리를 하네 가만히 있어봐 아 이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 이거는 이렇게 나란히 두면 안 되는 거 맞죠 선생님?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는 나란히 있으면 안 좋습니다. 물과 불이 충동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 놓으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좁아서 놀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중간에 화분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화분이 없다고 하면 제재소에서 원목 한 20cm를 키워서 그 중간에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물과 불이 충동하는 그런 매개 역할을 정화시키는 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중간에 인테리어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집안의 복을 불러드리는 인테리어를 알아봤고 이번엔 센스를 부르는 인테리어 만나볼게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주부들 뭔가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지만 돈 들어갈 생각에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께 안성맞춤인 곳인데요 지금 주부들이 봄되면서 이불을 좀 더 얇게 하거나 커텐인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쿠션 커버로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화려한 패턴과 색상으로 가장 손쉽게 유행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패브릭 제품인데요. 파스텔톤은 뭐 봄을 표현하는 진리 중에 진리죠. 거기에 올해는 독특하게도 보타니컬 아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식물 그림에 자연 소재까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소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알뜰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신입생 맞이해서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따로케 돈 많이 들여서 치장할 거 없이 그냥 꽃무늬로 저렴하게 이불만 바꿔서 화사한 느낌을 줘보려고요. 좀 봄되면 화사하고 예쁜 색깔로 바꿔서 칙칙한 분위기를 밝게 연출하려고 이러려고 컨트롤을 보러 왔습니다. 내친김에 똑주부도 봄맞이 준비해 나사보는데요. 감쪽부터 고운 색감까지 여신 잡기에 딱입니다. 확실히 봄은 봄이네. 그냥 불러보는 대마다 봄색의 봄꽃이. 똑주부 물맛난 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저것 욕심껏 담아보는데요. 일단 바구니 가득 담기는 담았는데 뭐부터 단장을 해야 되나.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봄맞이 인테리어 노하우 디자이너 정경복 씨에게 한숨 배워봅니다. 정형화된 거실 하면 커다란 소파와 TV가 먼저 떠오르시죠. 가족이 모여도 서로 얼굴 마주보기 힘들었는데요. 요즘은 소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공간이 여기 거실이잖아요. 예전에는 TV를 한쪽 벽에 붙이고 소파를 배치를 했다면 최근에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 상식의 틀을 깨고 긴 테이블을 배치를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또 익숙해지면 오히려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조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테이블의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여러 개가 모이면 이것도 또 예쁘게 화사하게 테이블이 변신하겠죠. 가족끼리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에서 지인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봄꽃 하나에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어떠세요? 싱그러운 봄이 우리 집 안으로 쏙 하고 들어온 느낌 드시나요? 작은 아이디어가 계절을 물들입니다. TV 없는 벽면이 허전하다고 하신다면 그림이나 액자, 패브릭으로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머, 그냥 식탁보처럼 흔히 보는 초인데 기분에 따라서 패브릭도 괜찮고 또 어느 날 감성적으로 레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이스 패턴을 툭 걸쳐나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꼭 패브릭이 아니더라도 잡지 같은 것들을 걸쳐놔도 또 새롭게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걸 가랜드 장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공간 변신이 가능합니다. 봄 인테리어 팁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식물, 플라워 패턴, 그리고 파스텔 컬러. 커튼 색상만 봐도 봄이 물씬 느껴집니다. 여기도 화이트 속치랑 그리고 인디핑크 색상의 린넨 커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색상이 화사하니까 아무래도 집이 더 넓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또 거울은 요즘 벽면 포인트 인테리어로도 최고죠. 거울은 아무래도 공간이 확장돼서 넓어 보이게도 해주고 집 안에 있는 조명이나 가구 분위기에 맞게끔 프레임을 선택만 잘하면 그 집안의 공간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못 나간다고 한탐 말하고 계시지 마세요. 집에 봄을 불러드리면 되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무겁던 먼지 툭툭 털고 가볍고 화사한 분위기 가성비 넘치는 소품들로 집안을 한번 꾸며보세요. 봄향기와 함께 가족의 행복도 그곳에 머물 겁니다. 네. 올 봄에는 꽃과 식물 이미지가 들어간 보태니컬 아트가 유행이라는 걸 알았네요. 네. 사실 또 신학기이기 때문에 아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아예 학교가 바뀌는 경우는 집안 환경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럴 때는 또 원래 기존에 있던 집을 좀 많이 리모델링해서 가족 맞춤형 공간으로 이렇게 좀 재활용하고 탈바꿈하는 경우들이 올해는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인테리어 정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앤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빨간 과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참외였습니다. 네. 부담없는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네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0850님 그리고 8506님 9060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0850님부터 살펴보죠. 네. 생과일도 맛있지만 과일을 말리면 영양분이 더 많아서 아이들 간식으로 주로 주곤 합니다. 많이 먹으면 살찌니 하루에 적당량만 먹어요. 요거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해주시거든요. 아 이렇게 말려서요. 말린 과일. 색깔이 너무 예뻐요. 다 젤리 같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영양분도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혜선씨가 보낸 거 아니시죠? 제가 보낸 건 아닙니다. 네. 자 바로 또 8506님 사과 같은데요. 아 우리 아이가 사과 들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요. 저희 아들도 사과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의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사과 맛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065님. 저는 복숭아 좋아합니다. 큰아이 둘째 임신했을 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과일이 복숭아였는데 겨울이라 못 먹었던 게 아직도 한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도 복숭아를 지금 너무너무 잘 먹는데 문자주셨습니다. 아니 뭐 여성분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디 구하기 어려운 거 꼭 먹고 싶어 할 때 임신했을 때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꽂히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네요. 무조건 구해주시길. 9065님도 그렇게 먹고 싶던 게 복숭아인데 못 드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봄 오면서 봄 소식 많이 전해드립니다만 봄이 또 건조하잖아요. 이럴 때 화재,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의 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충북 지역이 산불과의 전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를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비상 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봄나들이 가실 때마다 산 가실 때마다 조심하시고요. 특히 논바트렁 태우기 이런 거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근 지역에서 불을 피우시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 된다고 하니군요. 산불 피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고 잠시 해드리죠. 내일 이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소문난 동네 빵집 함께 찾아가 보고요. 생생의 플러스에서는 소상공인 시장,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대 이광로 대전 충청 본부장과 소상공인 창업과 지원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